시리즈의 감성 시리즈의 감성 시리즈의 감성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저번에 시리즈를 영입했는데 오늘 드디어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 시리즈의 감성 지금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헤더가 131위야 강뚝 있고 근데 야빠삼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체얼을 욕했잖아요 여러분들 체얼 도저히 못쓰겠어 그래서 셰틴이 영입했답니다 네 쉬쉬 영입했고 싸카까지 영입했는데 싸카 필요없고 티어니가 좋아요 여러분들 싸카 필요없고 티어니 나부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아시겠지만 응가 강화를 띄워서 만든거에요 여러분들 요것도 나부리 그래서 한번 제가 원래 응벨이었는데 나부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한번 이제 아 쉬챔은 힘들더라도 챔스 한번 찍어야 돼요 챔스 어 내가 챔스 찍어야 돼 이 팀으로 한번 지루 한번 써보자 힘이요 아스나리오 왜요? 아 악리 별로 안합니다 아 천만원 구매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악리 가자 자 나부리 주고 왔다 혼났다 나부리 나부리 올리고 오오 씨루 아 뭐해 아 씨루 뭐하려 그 꼰대같이 그거를 그을 됐다 짜파게티 아아아아악 씨끄 저번 경기도 그렇고 똑같은 짜파게티 하고 아 어 어 아 야 가자 가자 어? 안되지 아이 저새끼 다들어 아니 프로 3부인데 이거 잠깐만요 아 나 잠깐 천천히 야 지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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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되면 일단 넘어뜨려 야 다 넘어뜨려 이거 야야되면 안되면 넘어뜨려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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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어욽 아오앰앰앰안 야 슈팅은 괜찮다 빠르다 근데 왼발 슈팅이 맞아 나불이 나불이 아니 아따 악리 야 이따 골 더 넣어야돼 아우씨.. 천만원.. 야 쟤..쟤 치료갈때 밀리면 어떡하냐 아 이거 천만원이야 아..저씨.. 왔다 진짜 왔다 이건 왔다 이건 치료 왔다! 와아아아아악 역시 이게 바로 올리비에 지루! 방금 봤죠 여러분들? 키퍼가 막아도 헤디 뚝배기가 개쎄서 어 못막습니다 어 상대가 화났어 지금 어이가 없.. 내가 더.. 제가.. 더 어이가 없어요 에.. 말도 안.. 내가 더 어이가 없는데 말도 안소리가 니 팀을 봐! 말도 안소리가 갑자기.. 내 천만원짜리가 밀리는데 지금 치료한테.. 걸어가 걸어가 잊지마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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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다가.. 디디 골 골.. 하하하하하하 응.. 안 돼? 응.. 상대 지금 부들부들 안되지 짜파게티인데 에이 안되지 응.. 안 돼? 상대 지금 부들부들하죠? 지금 부들부들하죠? 에이 안들어가지 자 CAC.. 자 김병경님 자 가자 부들부들? 부들부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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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안 돼.. 아.. 비기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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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아.. 우회 피해라 절새끼 진짜 야.. 200억.. 나이스.. 나이스.. 200억.. 어.. 안되지 손흥민 네 200억인데 안되지 저거 200억이야 지금 이 안되지 야 270억 못 밀지 당연히 못 밀지 예 당연히 못 밀지 아! 승차야 무슨 야 악리가 먼저 놔 야 처음엔 여러분 남자답게 가운데 가는거야 여러분들 역시 남자답게 가운데 가는거야 오케이 안되지 얘도 그러면 가운데 가겠지 어? 안가네 이 새끼봐라 이 다시 봐라 그러면 똑같이 가운데 또 으응 안돼 으응 안돼 여기다 아 이 새끼봐라 아 아씨 아유 왜 안먹어 아씨 이 여기다 아아아아아 educated 아 아! 진짜 씨! 땡큐! 아 뭔데? 뭔 또래! 야 대장이네 상대 야 21초치 저거 뭐야? 와 팀 무슨 개사근데 상대? 아 나 팁 별로 안 좋아 구당한치 너무 낮아 나 좀 올라가긴 해야돼 왔다 지루 왔다 지루 왔다 지루 왔다 지루야! 지루! 와우! 오우 야 기가 막힌다 방금? 어 와 방금 기가 막힌 꼴때를 잘 맞히네 근데 꼴때 두번 맞았네 지금까지 지루! 아! 다시 지루! 오우! 아니 그래서 기가 막히넘들 지루!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역시 지루!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지루다 내가 바로 지루다 야 그냥 헤디 믿고 가야 돼 가야될것같은데 여러분들 어 자 선생님 여기서 지루주고 떼어주고 악리잡고 다시 지루주고 아이씨 지금 뭐해 슈퍼테클 와우 베르구 베르구 지루 지루 하하하하 역시 이 자리가 맞았어 이 자리가 맞았어 너가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야 너가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야아 됐다 지루우우 어우 헤딩을 잘 따네 헤딩은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 잘 따 자 여기서 바로 올리고 바로 헤딩 어우 헤딩 났다 이게 좋은거야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거야 원래 여러분들 지루 들어가 지루 들어가 됐다 골 야아아아아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루 어 써봤는데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약발 빼고 야 그 다음은 누구 영입하지? 지금 팀이 별로 약해 그래서 이제 대회팀 팔고 좀 영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도 영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